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은 짜게 보이는 뒤진다 돈가스를 먹으러 왔어요.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된 상태입니다. 저 죽으면 어떡하죠? 뒤질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. 맛있게 먹고 갈게요. 딸려! 안녕하세요. 왕 여기요. 저는 뒤진다 하나랑요 오빠는? 돈가스. 뒤진다 15,000원 나머지 포장이 안 되세요? 아 네 알겠습니다. 김밥 두 줄 먹고 왔어요. 드셨어요? 네. 그냥 도전 아니면 식사로요? 아 식사로 먹을게요. 어차피 많아서 다 못 먹어요. 네 네. 15,000원 나머지 포장이 안 되세요? 네 알겠습니다. 너무 빨간 데? 하하하하하하 와우 이거 어떡하지? 우와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이렇게 생겼어요. 아잉!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선 잘라볼게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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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거야. 대단을 좀 덜해. 하하하하 야, 그래? 어차피 술도 다 먹으려고. 나한테 먹으려고? 어, 나 다 먹으러. 마, 나. 지금 밥 드시러 먹고 왔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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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. 하하하하 아, 뜨거운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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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, . . . . 와! 밥을ure 밥 handle 밥을둬 밥 먹으면 좋겠군 밥을 한잔 과자 두드린다 맛잇 지금 마해줄 specified 좀 더 잘NS 하고 까지 왜요? 잘생긴 하겠지 인기 위해 일쓰는 못 받기만 해도 전투 안주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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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큰일 났다 노래 나온다 가요 나온다 저작권 포기해야할수도 있겠다 됐어요 뜨겁다 오빠 왜 편한거 먹어 내가 더 불편해 고춧가루 얍 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저희 나라에서 매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음식이 이 건가요? 맞나? 이게 제일 매운 음식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 못냈어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 먹으면 한 두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요 김밥을 두실먹었더니 배부르다 그니까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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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도전하시나? 야 만약에 도전했으면 저기에 얼굴 올라가는 거야? 돈까스 양이 진짜 많다 맛있다 튀김운맛 고기 없이 오빠 얼굴 시뻘게 나 배부른데 어떡하지? 그럼 먹어 이 정도만 먹어도 될까요? 배가 부른데? 마지막 한입 이거 제일 시뻘같아 마지막 한입은 벌칙으로 소스 묻혀서 이렇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휴지즙 김밥 두 주로 먹고 와서 맛은 있는데 별거 불러요 짠 잘 먹었습니다 이 정도? 너무 조금 먹었나요? 맛있었습니다 좀 단대? 달아요 가볼게요 안녕 안녕